애정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빙조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프리즈너 그냥 머독님이 불러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떻게 말하는 법도 모르고 뭐 들어와도 돼요? 아 뭐야! 아니 저는 친구 보고 오라는 적 없는데 저절로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제가 한번 초대할게요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친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게임 스트리머 차빙조입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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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아끼는 동생이고 동료이자 친구이자 인스타 팔로워도 알아주셔서 아 잘못 팔로워해서 언팔한 거라고요 미안하고 피드뜨면 누를게 네 부탁드립니다 종합게임 치즈즈기에서 방송은 랩랩이라고 아 이제 마크 안하시는구나 랩랩님 옛날에 마크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유명하시고 네 예전에는 진짜 마크만 했죠 머독님 나무익기 검색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아니요 아니요 랩랩님은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아 근데 그 랩랩님 혹시 그 꼬피님하고 친하세요? 아니요 솔직히 저는 지금 여기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꼬피님이랑 짱친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꼬피님이랑? 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명한테 돌려봤는데 스케줄이 안되고 다 거절해서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 오 저랑 똑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메러가 아니야 그러기에는 형 어제 섭외가 왔잖아 어제 오해야 오해 메러가 뒤코 좀 봐라 어 랩랩이 나머지? 랩랩이 너무 반갑고요 네 그러면 수탁님 아 네네 아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수탁이가 불러가지고 제발 수탁님도? 끝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끼끼님의 짱친 한번 모셔볼까요? 아 됐나? 김계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친분이 있었습니까? 그러게요 어떻게 알아요 두 분이서? 짱친이 오는 거는 저는 방금 들었고요 아니 근데 저도 몰랐었어요 저분 마크에서 두 번 마주쳤어요 심지어 마인크래프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? 마랑님 아니세요? 라고 저한테 했어요 프리즈너라는 게임을 알 것 같고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이고 그 다음 매 판마다 코인을 줘요 감옥 안에 있는 슬롯머신 돌려가지고 무기들, 화약 뭐 이런 거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정치 그리고 아니면 배신 아니면 학살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죽이면 됩니다 자 옆방, 옆방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아 이거 또 김계란님 짬타소아님이네 예예 왜 싫으신가요? 아 좋아 좋아 좋아해요 예 반가워요 장행전이 어우 무서워라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샷컨 보았던 거 같은데 여기서 샷컨 드신 분 산탄총 총알파라에요 아 인정 얼마로 얼마 있어요? 지금 3원이 있어 어 저 지금 2원에 팔게요 장당 아 오케이 구분으로 어떻게 떨구지? 무역을, 무역을 누르세요 무역 아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아 죽여요! 죽여! 꼬팬 죽여! 타고리해 타고리 타고리 거래는 없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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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이 없는데 이거 아 이거 돌려봐야겠다 지금 머독님이랑 오! 나왔다 권총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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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냐아냐 지켜드려 지켜드려 머독님 저리 들어가세요 깜타님 저희가 지켜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기 머독님이 저를 때렸어요 아 갑자기 대신에 제가 총을 들을테니까 저 좀 지켜주세요 저 권총탄약이 필요합니다 있어요 여기 카톡해요 예?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고요? 이게 뭐죠 빨리 나 흘러줘 이리로와보세요 이 권총탄을 어떻게 주지 이렇게 하면 되나?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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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우리밖에 없는거야? 아닌데 어 뭐야 우정인이다 아니 우리끼리 싸워 왜 아직 많이 살아있는데 죽였어 이 사람 광끼네 광끼 뚱디 띄워 이 사람 광끼리 이 사람 광끼리 비치고 왜 네 끼셨어요? 저거 보러가요 저거 보러가요 저거 보러가요 혐읍 혐읍 죽으라고 했잖아 혐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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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죽었어 악마의 씨앗은 아직 죽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 개무섭네 진짜 매력님? 예예 핫톡 한번 보시죠 혐읍 아시겠죠 분명 경고하셨어요 예예예 모독님 모독님 왜 도망가세요? 주사기 있죠 주사기인데 아니 무슨소리 하는거에요 모독님 저번에 저한테 살빼라고 살빼야 된다고 그러던데 요즘에 유행하는 위고비라는거 아시나요? 위고비 흐흐흫 내가 위고비한테나 드리고 espa는데 랄라허 먹소 멜아가 fold 내가 널 초대했어 내가 돈자 케이브 먹어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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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나이스 나이스 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조매력 조매력 저 모독님 다음에 저 건드리지 마세요 네 네 조매력의 목숨은 나의 것이니까 작생 달은 쓰지 마세요 작생 달은 대화를 해봅시다 일단 아... 총의 대화 아니 지금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? 아니 총이 없어요? 총이? 아악! 하..하..하..하..하...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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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칼렌디 알았어 칼렌디 가만히 있어요 혹시 1번방 누구세요? 저 끼끼입니다 그렇군요 3번방 누구세요? 3번방 누구세요 3번방 안아요 내가 직접 가서 알아내는 어? 수탉아 뭐야 뭐야 좋은거 하지 않네 아 거기 나왔지 아 잠깐만 다들 나와주세요 자녀주세 부숴말이예요 오지마세요 아 왜 탄약밖에 안나오냐 와 쓰레기 아 우리 셋이 팀하자 여기 하나 아 저도 여기 이거 드세요 떨궜어 떨궜어 여기 밑에 저희 차밍조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샷건 꺼내서 장전해주세요 먼저 장전해주세요 우정이 보여줘 어 어어어어 검..검 대고 검 대고 오셨어요 진짜 하세요 진짜 하세요 진짜 하세요 진짜 사주세요 사주세요 저 사람 좀 뭐였어 아니 나는 저사람이 왜 자꾸 왜 자꾸 나만 참는거야 짬타님 우리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봅시다 야아아아아아 아니 말로 하자구요 말로 어 어 어 좋았다 이렇게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 수 없어 대가리야 드릴꺼 야 야 날 그만 가벼워 점파 야 정배가 잘 보고 매우게 송송송송송송 잘 보고 매우게 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는 왜 그러냐고 사실이 있다고 아하핫 아 진짜 조미력은 잡아야돼 저기 우리 이제부터 팀이에요 짬타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아이 바닥스럽네 하하하하하 이제 이 정도만 합시다 아 야 와 와 야 어 뭐야 이거 왼 형님 진짜 왼쪽 클릭 해야되요 저희가 둘 다 탈아야되요 저희 팀이잖아요 쫀 Seth기obi 걸고 잠깐만 그럼 스틱이라는 얘기잖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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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셋까지만 딱 믿는거야 알았죠? 네 돈 내 방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누구랑 얘기했어 봐 핸드폰 확인해 봐 왜 이렇게 넌 못 믿어서 난리야 핸드폰 봐 그러면 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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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무서워 그래 진짜 무기 다들 뭐 갖고 계신가 어 여기 수상한데 누구지 여기 제 방이에요 죄송한데 여러분 아니 이거 머독님이랑 수상님 잡아야 돼 왜그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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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멋있어 정신적 치료야 이거 왜그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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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해 말로 우리 우리 이렇게 웅시자 그 렘렘 렘렘이랑 포핀 포핀이랑 1등 아는 사람 누구있죠? 1등 아는 사람 누구있죠? 수화 다 안했나요?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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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1등 안해봤어요? 네 저도 저도 안해봤는데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세밍준은 1등 안해봤잖아 네 이거 봐봐요 야 너도 안해봤잖아 아 메령님이 투표로 나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어 뭐야 메령님 잠깐만 수탕님이 메령님 찍었는데 메령님 배신한거 같애 제가 배신을 왜합니까 근데 왜 팀 아닌 사람 투표해줬어요 저 투표 안했다니깐요 안했어? 왜 수탕님한테 가서 얘기해보고 올까요? 아 예예 한번 여쭤보죠 한번 오케이 오케이 저쪽은 아직 제가 팀인줄 알거든요 저기 또 야 야 나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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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번만 줘야지 나 진짜 안 쏴 나 진짜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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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나도 스플릿했어 아이고 아, 우리는 살 수 있잖아 스플릿하자 오케이 나도, 나도 스플릿했어 무슨 유언? 말을 해줬어야지 어? 아이 참 아, 다 잘못 눌렀다 우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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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스파가 아, 다시 하자 다시 아, 어떡하지 뭐? 큰일났다 뭘 어떻게 죽어야지 이제 그럼 이제 봐야지 이제 너랑 나랑 가까이 있으니까 머독부터 잡자 그러면 이러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지 아니, 그 전에 맞어 메로가 지금 쐈어야지 아, 진짜 죽어 어차피 둘 중에 쫄아서 둘이 못 싸우죠 너야 너 너야 너 너야 너 너야 너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, 내가 진짜 쟤는 꼭 잡고 간다 어독이? 아니? 너 너 아, 진짜 얼마 언제까지 잠그는 거야 우리가 배신하면 이거 1대1 무조건 쩍업 그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니까 이거 일단은 1대1 1부도 이렇게 남기면서 이거 해버리자 안돼 안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누가 이기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우리 죽을 듯 같이 싸워라 기다란다 우종이 나 1 수탕의 폭스 매력 1 폭스 우리 우종이 폭스로 할 거야 아니 근데 너가 죽였는데 왜 너가 죽였어 아프지? 아프지? 아프잖아? 이거 수탕의 고통 어디 물약을 야 수탕 암인 거야 보고있네 마지막 서사 죽였습니다 어색해 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